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새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어제 미국 증시가 좋았던 그 흐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0.5% 상승으로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 나타냅니다. 다만 이 와중에 매동은 살짝 아쉽네요. 개인은 크게 매수, 외국인 500억 매수, 기관 1,300억 매도, 연기금 200억 매수합니다. 그렇다면 연기금 무엇을 사나 봤더니 삼성전자, 카카오, SK에닉스, 포스콜딩스, LG화학, 기아, 네이버, 두 사연을 들으면서 합니다. 어제 미국 빅테크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자 카카오와 네이버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네요. 다만 코스닥은 처음엔 조금 오르나 싶더니 0.2% 상승으로 살짝 쪼그라들었습니다. 환율은 조금 하락해 1,338.9원 어제 상승 마감한 미국 오늘은 소포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보악권 그리고 오늘의 주연수는 바로 이거죠. 어제 미국에서 메타가 빅테크 랠리를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나오는 빅테크의 실적들이 전부 다 좋게 나오고 있죠. 과연 이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한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성홀딩스와 성광 같은 기업들은 장 초반에 거의 한가가 근처에서 출발했지만 야 이게 플러스로 바꾸는 그러한 기염까지 토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의 상위조목들은 반반입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인터넷 대표주, 히토류 관련주, 게임 관련주 그 반면 약한 섹터는 비료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주, 철강 관련주가 약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한 시기준 외국인 매사인으로 보자면 삼성전자, SK에닉스, 네이버, LG전자, 카카오, 삼성물산, 삼성전기, KB금융, 삼성바이로직스, SK스케어를 매수합니다. 빠이요!